투바루티 김호중과 최고의 듀엣 파트너들이 환상의 보이스 케미를 예고했습니다. 오는 7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SBS 플러스 아무도 모르게 김호중의 파트너 파트 1 앨범이 공개됩니다. 이번 앨범에는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 3개의 트랙이 담기며 듀엣곡들은 기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히트곡을 김호중과 듀엣 파트너들만의 신선한 보컬과 케미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발매하는 앨범마다 각종 온라인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김호중이기에 파트너를 통해 공개되는 앨범 역시 리스너들의 감성을 저격할 수 있을지 대중의 기대도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김호중은 이번 듀엣곡들로 팬덤 아리스에게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소중한 음악 선물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호중이 출연하고 있는 파트너는 재하의 음악 고수를 찾아다니며 아무도 모르게 듀엣 파트너를 찾는 신개념 음악 프로그램으로 장르와 국적을 불문한 참가자들이 대거 등장해 시청자의 보고 듣는 재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파트너 앨범은 방송과 함께 순차적으로 매주 수요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베일을 벗습니다. 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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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